우리 친구들이랑 다 알고 있는 저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들은 프로가 아닙니다. 일단.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야 모이자. 산삼 먹자. 10만위가 한 분이 있어요. 10만위가 있어가지고 산삼을 켰어요. 산삼을 먹고 야 우리 산삼 먹은 길에 기타 한 번 쳐보자. 그래서 모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음악을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듣는 사람도 이렇게 부르려고 온 건 아니에요. 산삼 먹는 거예요? 다 먹었습니다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